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 27001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에 이어 이번 ISO 27001까지 인증을 받으면서 높은 보완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코인원은 이번 인증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을 객관적으로 입증, 거래소 보완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완, 접근 통제, 법적 준거성 등 14개 분야, 114개 통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코인원은 외부 기관을 통한 인증 및 컨설팅은 물론 자체적인 솔루션 운영 등 금융권 수준의 거래소 보완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 시스템의 투자,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완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보완에 대한 우려 없이 코인원 이용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